두 번째 팬 싸움 끝이 났네요 벌써 끝났어요 좋은 시간이었나요? 네 우린 좋았는데 너무 좋아요 가서 수고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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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여러분 오늘 와주셔서 진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해요 수고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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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내일은 내일은 우리 조금 무슨 얘기를 해볼까요? 내일 생각하고 그래 내일 뭐 할지 생각하고 예 내일 저희도 준비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맞아 맞아 저번에도 일했는지 저번 보다 좀 괜찮지 않았어요? 네 네 곧 부러졌어 최고 최고 우리 내일 또 만나니까 오늘 인사를 해야겠죠? 맞아 지금 피곤하시잖아요 맞아 안녕 안녕 내가 하품하는 걸 다 몰라 안 피곤합니다 하나 더 안 피곤해 우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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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마무리해도 돼요 누가 아니야 저희는 비밀이야 진짜 인사해야 돼요 네 정말로 인사를 하고 여러분 끝나고 대중을 꼭 보시고요 네 자 인사합시다 네 우리와 함께라면 오늘의 굿대 감사합니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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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근데 저 하나 말할 게 있는데 오늘 저희 두 명씩 커플 오시거든요 맞아 여기 사람들도 찾아보세요 미션 아어 뭐 안녕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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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조심히 들어가세요 다음 법 às meaning 내일도 무슨 시간이라니까 밥 챙겨먹고 와요 카페 글 확인할게요 식사하세요 고생하셨어요 안녕 사랑해요 사랑해요 여러분 cd 요거 겉에 껍데기 두고 가신 분 와냐?